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김덕현 대표님과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 치하의 말씀 같이 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해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복장이 조금 자연스러워, 지금 앉아계신 분들은 복장이 자연스러워서 제가 뭐 저거 하는데 사실은 이 금융인들 하면 보통 굉장히 뭐랄까 아주 포멀한 경우가 많아서 저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니에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슨 금융을 현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좀 저어하긴 했습니다. 저어하긴 했는데 평소에 금융정책에 관여를 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도 제가 매긴 제 금융은 이렇게 금융과 금융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용을 좀 하고 싶어요. 참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융은 온갖 인간의 활동을 촉진하면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이다. 로버트 쉴러라고 예일대학교, 이제는 명예교수, 미국은 명예교수라는 게 없습니다만 노벨상 수상자이시고 얼마 전에 한국도 왔다 가셨고 제가 대담을 잠깐 한 적도 있는데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의 반연을 들은 분인데 이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금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정도 해 주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학자로서도 훌륭하지만 현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표현이 제가 참 반드시 인용을 어디서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금융계약이 추진되고 우리 금융산업이 얼마나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게 없겠고요.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 보통 이런 걸 전통금융이라고 하고 과거에 우리가 금융 하면 알고 있었던 게 제일 먼저 은행, 그다음에 증권, 보험 이렇게 했고 감독기능도 대개 이 세 가지로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금융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고 부동산도 금융이라고 봐야 되는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매우 다르기까지 한 세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뒤로 안 가네요. 과연 우리 금융산업이 다른 우리가 소위 세계에 자랑하는 그런 산업에 비하면 세계에서 과연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온갖 분야가 최강국에 반영해 있는데 금융이 과연 그러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이게 무슨 낙후된 산업은 아니지만 아직도 소위 세계에서 가장 선두주자급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짧고 예를 들면 유럽의 영국이나 이태리나 심지어 불란서나 독일 이런 나라들 심지어는 금융에서 신생국이라 해서 미국보다도 우리 금융의 역사는 짧은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융산업은 대표적으로 규제산업입니다. 규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시장에 많은 기능을 맡긴다 하더라도 금융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냥 오직 신뢰라는 것 하나의 베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에는 많은 위법, 불법,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산업의 역사라는 게 사실은 규제와 규제 완화가 반복이 되는 그런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 금융 규제는 좀 많은 게 아닌가 아직 개혁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이 철폐가 됐지만 그래도 많은 게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나 속성상 규제가 많이 유지되어야 되는 게 특별히 소비자 보호에 관한 거죠. 여러분, 규제가 없이 그것이 소비자 보호가 되겠느냐. 여기 안철경 보험원장, 연구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보험료를 직접 규제를 하냐 이런 규제가 아니고 보험산업에서의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한 규제. 예를 들면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파생상품도 그렇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규제가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규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를 충분히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진입, 심지어 전포개설. 어떤 금융인한테 이거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걸 하나만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해외 전포개설하는데 이렇게 규제가 많아서 잘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뭐 또 그동안 우리가 또 규제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진입으로 말씀드리려면 최근에 여기 김광수 회의장님도 계시고 김주현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그 방향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다른 시중은행장님들은 이 경쟁자 또 하나 넣어놨네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경쟁 속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건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측면인 정책금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책금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의 발전에 저해라는 말까지 쓰긴 그렇지만 금융산업 발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분히 개발연대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 60년대에 부족한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떤 분야를 키우는 옛날식 표현하지만 일종의 불균등 성장을 추구할 때는 당연히 국가든지 무슨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주체가 경제 주체가 금융 자원의 배분에 직접 관여를 하는 측면이 많았던 것이고 그것의 한 형태가 정책금융이었고 지금은 그런 형태의 정책금융은 다 사라졌지만 그 기능이 남아서 아직도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혹은 정책당국이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을 해서 회사의 성패에 대해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예로 보면 이거는 우리 경우에 아마도 개발경제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필요하다, 필수불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과거의 정책금융의 존재가 그 공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정책금융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것이 금융의 이른바 시장에서의 발전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축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먼 장래에는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죠. 그것은 현실적이지 만약에 지금 당장 이게 정책금융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폐지하자 혹은 1년 후에 다 싹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정부의 기능을 줄여가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의 전문가가 아니고 더군다나 금융산업이라는 게 왜 발전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금융산업이 얼마나 변화무쌍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중에 보니까 최지피티와 금융산업인가 이런 제목인데 솔직히 제가 다른 일정이 있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꼭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어떤 계략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따가 그 시간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있으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AI라든가 조금 진부한 얘기까지 해서 메타버스라든가 또 진부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블록체인 기술 바테리다니 이렇게 정말 현란한 기술적 발전이 금융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고 향후에 더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새로운 세계가 과연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그 중간 어딘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직 다 모르는 게 아닌가 한쪽에서는 과도하게 이것의 장밋빛 미래를 칭찬을 하고 한쪽에서는 야구에 잘못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 중간은 어디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른다가 답이 아닌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잘 제거하는 것은 여기 계신 금융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지금 금융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이것의 변화 속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느끼다시피 매우 빠릅니다. 더군다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이것 역시 이미 우리들의 현실에는 코인 가상화폐, 코인 이것의 형태로 이미 우리 주위에 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어떻게 제대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선순환의 한 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결국은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의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자정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시장에서의 해결 이런 것이 중요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장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필요한 시장이 잘 발달하기 위한 역설적이지만 시장이 발달하기 위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핀테크 이런 건 이미 많이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것도 이것 역시 제가 금융을 하시는 분들과 디지털 경제를 같이 연구하는 분들에게서 듣고 그렇겠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금융 산업의 인력이라는 게 아무 필요 없을 것이다. AI가 다 해 줄 거다라는 걸 할 때 이 판단을 하는 기능이 과연 AI에 있을 것인가. 근시일 내에 즉 대출 소객의 예측이 고객의 예측이겠죠. 투자의 미래 수익률 예측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융 산업이 발달을 하려면 단순히 앉아서 여기다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 기업에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기업의 미래와 장래성을 잘 판단을 하고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하는 그 판단의 능력 그것이 이제 유능한 금융인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과연 AI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데이터를 집어서 내리는 것은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도 똑같은 일이라고 봐서 그러면 그냥 기계로 대체되면 그 인력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그 소위의 경계선에 있어서 이걸 더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한 그 기능이 AI에게 장착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 AI에 의존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AI를 두려워하는 것도 고용상에 두려워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제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라는 게 1950년대 후반부터 개발되었고 그 전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개발되었으나 실용성이 확인된 때는 2006년에 무려 50년 가까이 지나왔다. 우리가 지금 AI의 많은 가능성, 에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마도 금방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문제, 이 문제가 소위 사이언스냐 아트냐 할 때 아트의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 과연 AI가 우리 인간을 대신에 잘해줄 수 있을 것이고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아마 오늘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용 문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왕 이게 데이터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AI는 절대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가 문제 생기는 거고 최근에 카카오틱 얼마 전, 몇 달 전에 일입니다. 이런 것이 독과전 문제, 이거는 또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다시 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긴 말씀을 드리기가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자체야 정말 대단한 기술발자인데 이거를 활용한 가상화폐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게 자산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과연 국가의 보증 같은 것이 없는 순수한 기술에 의한 보증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일반적 교환수단의 역할을 하게 해 줄 것인가. 저는 거기도 회의적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것이 현재 활용되듯이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든 블록체인 기술든 전반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계에 말하자면 개혁이 필요하다. 필요한 규제는 해야 되고 아닌 것은 과감히 시장에 맡기는 그와 같은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나서 마지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김지연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금융위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 금융위기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골 메뉴 비슷합니다. 조금 경제가 어렵거나 하면 이거 위기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위기의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기 때문에 소위 금융발 위기가 되겠죠. 금융발 위기가 돼서 그것이 전 경제에 확산되는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우려를 하시고 그런 우려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위기가 불가피할 것인가.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위기가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조심은 당장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선 몇 년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이 위기에 걱정을 하는 첫째가 우리나라 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 특히 가계부채발 위기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더군다나 요즘은 스태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스태플레이션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각국이 미국을 선두로 해서 고금리 정책을 펴나가면서 더욱더 그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나. 그러나 저는 이것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다만 이것이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돼서 이렇게 한쪽에서 고금리가 되면 다른 한쪽에서 숨통을 틔우는 것이 보통 약간의 완화적인 재정 정책의 컴비네이션으로 가는데 우린 아시다시피 재정 정책도 별로 없다는 것이 있어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런 고금리적인 문제, 금융 위기를 떠나서라도 고금리적인 문제가 어떤 전반적인 침체에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쪽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한 기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순전히 금융현상으로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걸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강원도의 지급보증 때문에 말하자면 지자체의 지급보증, 그것도 큰 규모도 아닌 지급보증 거절 한 번이 연쇄효과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연쇄효과가 눈사람처럼 커지면 바로 그건 금융위기로 가는 것이죠. 소위 뱅크런이 오고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초기에 막았던 것이고 얼마 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지 모르겠습니다. MG 새마금고 사태에서 그런 문제, 어찌 보면 처음 시작은 별거 아닌 듯이 보이는 것이 금융위기로 눈사람처럼 커지는 것,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제가 금융정책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의 우리가 대응을 잘못해서 나오는 금융위기는 여러 위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물론 전 세계적인 금융위에 리만 브라우스 사태 같은 게 온다면 그건 결국 사후적으로 막는 몇 년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겠지만 지금 그것을 사전적으로 우리의 문제라면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금융위에서 조금은 신중한 낙관론자들 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잘 아시는 일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위해서는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요새 하도 K가 많아요. K-POP도 있고 K금융이 정말 우리 제조업 못지않은 세계적 강국이 되는 것을 기원해 보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